안녕하세요. 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 현장은 안산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인근 대형 투룸매물입니다. 분양가 저렴하게 2억 초반이며 조건만 맞으면 입주금 영원 가능합니다. 내부는 넓은 거실과 대면형 주방이 있고, 방 2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1개 있으며, 초중고 도보권의 수인산업도로 접근이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기존 대출이 있어서 내 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사업자금 1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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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